펜토리스러운 게 트러밍 포인트거든요? 아닌데? 약간 이렇게 그리고 이건 아니잖아 쌍꺼풀 있어요 좋아요? 눈썹은 약간 글미기예요 글미기 쌍꺼풀이 4개 있는 것 같은 느낌? 코가 굉장히 야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수염이 살짝 올라왔어요 아주 살짝 뭐야 이게 어머 똑같아 어떡해 좋아 이거 출? 이건 너무 아저씨 아니에요? 근데 솔직히 너무 똑같다 야 귀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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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거지 극사실 주의화가 형 형 여기 카메라 보고 해봐요 내가 반석판 깔아줄게 뭔가요 이건? 이거 표식인가요? 잘 불러주세요 다섯 호시방 이거 진짜 좀 비슷한가요? 채민이 없네 아쉽다 오늘 채민이 있었어요 이쁜 너는데? 눈이 굉장히 정직한 눈썹 그리고 또 약간의 세월의 힘듦을 겪는 팔자 없어 그림자 아니야 여기 입술을 해가지고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여보세요 입술에 긴 묻었는데 이제 오늘 또 화보에서 하셨던 헤어를 연출해볼게요 과연 과연 시청자 분으로 누군지 맞출 수 있을까요? 하하하하 제가 제일 자신있는 그림입니다 하하하하 아 베레모스고 있는게 진짜 웃겨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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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일랑